과일에 관한 또 다른 궁금증, 다름 아닌 과일 씨를 둘러싼 수상한 소문들. 특히 복숭아 씨가 약이 될 수 있다는 주장과 복숭아 씨가 오히려 위험하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과일에 관한 수상한 소문, 복숭아 씨가 약이 된다는 소문의 실체를 파헤쳐라.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해줄 김소영 한의사. 이게 바로 복숭아 씨입니다. 복숭아 씨에는 독성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복숭아 씨는 도인이라는 본초 양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숭아 씨가 알고 보면 한약재로 쓰인다? 복숭아 씨의 단단한 껍질을 깨면 약 1cm 정도가 되는 작은 알맹이가 나오는데. 이것을 햇볕에 말려서 빡게 되면 도인이라는 한약재로 응용이 됩니다. 도인은 피를 잘 돌게 해서 어혈을 제거하는 데 쓰고 또 장을 윤활하게 하기 때문에 변을 잘 통하게 하는 것으로 변비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 복숭아 씨는 약성이 강해서 식용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서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waldo